한 번 들어가겠습니다. 따르릉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위너스 챕터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너스 챕터에 한국자산관리인베스트의 김동천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챕터에서 신규 멤버 인터뷰를 담당하고 있는 멤버십 위원이고요 대표님께서 인터뷰 지원을 하셔서 전달 받고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네 제가 지원했습니다 네 저희 챕터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고 후보자 지원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저희 챕터의 인터뷰를 보시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 인터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요일이시니까 금요일이랑 월요일까지 양일 중에 인터뷰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는 오전, 금요일 오전과 월요일 오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신가요? 아 제가 금요일 오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오전에 네 그러면 금요일 오전에 인터뷰 시간은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대표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봐야 되니까 시간은 1시간 정도,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몇 시쯤 제가 대표님 계신 쪽으로 방문 드리면 될까요? 한 10시 10시까지 그러면 대표님이 주소를 찍어주시면 제가 10시까지 늦지 않도록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여유 주시고요 그때까지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준비해야 될 건 있으시죠 따뜻한 마음만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다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대표님 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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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